자 산벌들이 지금 전부 다 쫓겨나서 이렇게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바깥 통에서 붙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쫓겨났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약초근육대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산에 가는 이유는 벌들이 분봉이 1차 2차 3차 만인 안에는 4차까지 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봉이 다 끝났을 것 같고 해서 벌들이 끝나게 되면 숯벌들을 다 내쫓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벌들이 전부가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벌 그리고 여왕벌 중심으로 살아나갔는데 숯벌들은 태어나서 여왕벌하고 어떻게 설정 연애나 한번 해볼까 하고 나온 애들인데 얘들이 상당히 많아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먹는 것도 상당히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봉 시기가 다 끝나면 숯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숯벌들을 내쫓으면 어디로 가느냐 밖에서 그냥 사정하고 굽신거리다가 거기서 죽는 애들도 있고 또 어디로 가는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는가는 모르겠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군복이 이제 끝났는가 해서 통을 한번 제가 올라가 봅니다 자 오늘도 덥네요 여기는 뭐 산이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그래서 저라보걸로 가볼게요 자 이 통도 이제 근봉이 어느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용하고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선선합니다 그럼 이제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구요 화분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구요 자 이렇게 보여있죠 볼통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야 이쪽으로는 허위가 바위가 이렇게 많아서 또 다니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사가 극경사라 잘못 다니면 미끄러지는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이제 저 바위 밑에도 벌통이 있구요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저 위에 저 위에 벌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도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봉이 끝나게 되면 숯벌들이 다 떨려나는데 숯벌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먼저 번에 한 통 거기는 저 분봉이 아직까지도 며칠 전만 해도 분봉이 되고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가 아니면 제가 왕대 왕대를 좀 제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왕대 어떻게 좀 제거를 좀 해볼까 하고 왔어요 숯벌이 많이 떨려 나가지고 저기 된 상황이면 왕대를 제거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적으로 이제 분봉이 끝났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구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얘들이 지금 숯벌이네요 숯벌이 다 떨려 놨습니다 아 이 안에도 이 위에 그 틈에도 있구요 야 여기도 있고 숯벌들이 전부 다 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야 그리고 이제 여기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얘들은 이제 일벌들은 전부 다 여자벌들이에요 여자벌들이 이거 이제 숯벌들 먹고 이렇게 그냥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이제 분봉도 다 끝났고 왔다고 내쫓인건데 엄청 많았었네요 얘들이 그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구 이야 마늘도 죽었네 이게 바닥에 숯벌 죽은거에요 얘들 음식이 많네요 얘들이 늦게까지 얘는 분봉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역시나 숯벌이 이제 다 쫓겨났구요 얘들은 숯벌 애들은 그 뭐냐면 침이 없어요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는거 같으면서도 공격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숯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숯벌을 한번 잡아 볼게요 숯벌을 살짝 한번 한 마리 몇 마리만 붙들어 볼게요 여덟 이래요 여덟 아이고 실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흔히 이래요 얘들이 다 숯벌이에요 숯벌요 여덟 여덟 어디로 갈 건데 들어가 들어갈라 그래도 못들어가요 야 지금 일벌들이 다 틀어 맞고 지금 저 들어오는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못들어갑니다 못들어가요 하하 다 쫓겨났는데 얘들은 이제 다른데로 간다 하더라도 배우도 못갖고요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구요 얘들은 어차피 이 통에서 딴 데부터 가든가 딴 통에서도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분이 보시면 분복 나오는 줄 알겠어요? 분복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분복 열이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숯벌이 일벌들 여자 벌들한테 이 남자벌 다 쫓겨났다 아 오늘 참 여자벌들이 남자벌을 다 쫓아 냈다 이야 말되네요 대단하죠? 얘들 몇백마리? 몇백마리게는 없겠네요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맡고 있습니다 화분은 연실 들어가고요 아 이렇게 이제 이거 일벌들이 앞으로 다 갈아 막고 피해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숯벌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전부 다 갈아 막고 있어요 이야 이 안에 이 안에도 들어있는데 이 안에도 많이 들어갔는지 오호 뭔 일이야 이 통 안에 이렇게 많은 숯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다른 데 있는 숯벌들도 이제 온 애들도 있겠고요 얘들이 분봉이 늦게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화분을 들고 들어가는 애들까지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일벌들이 지금 아 이제 숯벌들을 더 경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합니다 벌들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얘들은 이제 그 이제 이 통은 아 이제 구여왕이 한 두 번 세 번은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여왕이 이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이 통은 이제 6월달에 이제 벌 분봉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제 잘만 간다면 가을 채민을 할 때까지 이제 이대로 가는데요 숯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마리도 없이 다 쫓겨날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벌들의 세계가 이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엄청 냉정한 건지 무서운 건지 굉장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분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분봉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로 이렇게 알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가 숯벌들이에요 새콤한 애들 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일벌들이 숯벌들을 다 쫓아 냈습니다 자 대단하죠? 숯벌은 계속 이제 외역에서 나르고 있구요 이렇게 이제 일벌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죠 화분 가지고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통이 분봉이 분봉열이 아직까지도 있으면 왕대를 제거를 할까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드려 볼 필요 없이 왕대 제거하지 않아도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산벌 산벌 분봉과 관련되어 일벌들과 숯벌들의 이렇게 냉정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구요 다음 또 더 좋은 영상 더 멋진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약초건 흑돼지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